음, 여보. 더 자지 않고. 밤에 그 난리가 났는데 어떡해요. 당신도 밤새 뒤척이던걸. 어머, 그런데 정말 나 교수 기사가 한 줄도 안 났네요? 당신 정말 대단해. 어떻게 어제 늦게 돌린 전화 몇 통으로. 잠시 눈속임일 뿐이에요.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금방 터져나갈 거예요. 그런데 혜륜이는 뭘 어떻게 할 생각이래요? 당신은 꼭 이렇게 중요한 일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해주더라. 적게 할수록 좋은 것도 있는 법이야. 맞아요. 그럴지도요. 난 오늘의 가슴이 금방 터져나갈 거예요. 물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